자, 홍해희 씨에게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채연 씨를 사자성어로 한다면? 사자성어. 정답은? 노배연정. 노배연정. 아... 배연장 선배님은 그게 아름다웠어. 배연장 선배님이. 아니, 서준은. 미녀 개그우먼이셨죠? 원정. 원정. 우리 서운위 씨는 2세대 미녀 개그우먼이기 때문에. 진짜로. 인기가... 2세대예요? 이제 1세대에 있으시고. 1세대는 배연정 씨. 지금 몇 세대예요? 지금 거의 한 43세대까지 왔죠. 아, 나도 굉장히 모르다. 43세대. 미인형이야. 정답이 뭡니까, 그래서? 정답은 구진현채입니다. 구진현채. 구, 이진숙, 현, 이채현! 채연!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네. 본명과 채연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데뷔하면서 아예 개명을 해서. 아... 근데 올해보다 진숙이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친근해요, 진숙.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까지는 다 진숙이라고 부르고. 아직도.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채연이라고 부르고. 그럼 지숙 누나, 저는 민규라고 불러요, 그럼. 그럴까요? 민규도 어울려. 그러면 우리도 좀,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좀 오늘, 오늘만큼은 불러주게 하자. 오늘만? 오늘만. 우리도 그렇잖아. 없어요, 그런 이름? 저 뭐, 스깟? 뭐, 스깟? 아, 왜? 스깟? 스깟? 스깟이요? 영어색은 스깟이요? 스깟이요? 스깟이요, 스깟이요, 스깟. 아, 사람들은 뭐. 스깟! 오케이, 스깟! 스깟! 하니 씨는 뭘로 부르세요? 저는 제리. 톰과 제리에서 주의자 제리잖아. 너무 귀엽잖아요. 젤리 아니야, 제리. 젤리. 근데 진짜 젤리는 좋아하고, 제가 먹는 거고. 저는 그, 제리 한다 그래서 저는. 톰. 오! 톰과 제리. 러브 톰.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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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쥐잖아. 뭐하는 거야. 너도 쥐잖아, 지금. 고양이로 해야 돼. 그냥 큰 쥐잖아, 그냥 쥐. 아니요, 시골쥐랑 서울쥐였어. 야옹이네.